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유당 시절처럼 통째로 조작투표를 하고 투표함 바꾸치기를 할 수 있겠나 4월 5일날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전투표 조작설에 관한 비판 내용입니다. 또한 홍준표는 이론상으로서는 부정전자개표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 의문이 간다는 그런 문장도 더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 경험 판단 등은 완전함과 거리가 멀고 언제든지 자신의 주관이나 편견에 따라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전한 인간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실상과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데이터 통계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월 11일과 12일 양일 사이 그리고 4월 15일날 투표장을 찾은 약 2,800만 명의 유권자는 자신들의 기본권 행사 자신들의 선택을 고스란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바로 선거결과 데이터에 남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을 행하였다면 범죄자가 남긴 결정적인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조직적인 수사방해로 수사 자체를 앞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는 천년 만년 그들의 범죄를 온 세상에 증언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독자가 정성을 들여서 보내준 21대 총선 결과를 그래프로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밝힐 수 없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름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린 총선 결과에 대해서 가장 직관적인 이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총선 결과 그래프이자 동시에 범죄자가 남긴 범죄의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첫번째는 20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정상적인 분포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분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정상 분포가 어떤지 유권자들이 발현한 정상적인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그래프로 보시기 바랍니다. X축은 차이 혹은 격차입니다.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Y축은 세로축은 빈도입니다. 여기서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 붉은색은 쉐누리당, 초록색은 국민의당입니다. 첫번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는 서울의 20대 총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경기 20대 총선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그래프 모두 종모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규분포입니다. 표본 크기가 크기 때문에 평균값 0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통계 분포입니다. 대개 평균값을 중심으로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 모든 통계치들이 다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 20대 총선 그래프가 좌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대구의 20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첫번째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에서 본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종모양으로 0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대부분의 전국은 다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지만 유일하게 전남과 전북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 전남 보시죠. 20대 총선 그래프 어떤 종류의 터기 상황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전북의 20대 총선 그래프 어떤 터기 상황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이 이렇게 X축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 그리고 Y축의 빈도를 그려보면 대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표본 오차라고 이렇게 하죠.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뾰족한 형태로 종모양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상 분포입니다. 어떤 종류의 왜곡이나 통계적 조작이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의 선호도가 드러난 그런 정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21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비정상 분포입니다. 이 비정상 분포에는 조작가 이른바 가측 오차가 어떤 특정인의 의도에 따라서 개입돼가지고 아주 왜곡된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 총선 그래프를 머릿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21대 총선 그래프를 보시면 너무 이상하다, 괴상하다, 기이하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의 탄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 21대 총선 그래프는 좌측의 서울 지역입니다. 우측의 경기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주 쌍봉 두 개의 봉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오리의 중심은 0을 중심으로 왼쪽의 미래통합당이 항상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리고 0을 중심으로 놀랍게도 10% 이상 정도 양쪽이 다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박성현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은 신이 작정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학자가 완곡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조작된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에둘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조작값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책오차를 보정하면 조작값을 보정하면 20대 총선처럼 종모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평균값의 10% 정도를 빼주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10%가 있는 것을 다시 플러스 10%를 더해주게 되면 중심에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부산의 21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우측에 대구의 21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0%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도 부산도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포인트 이상 정도로 우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쌍봉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로 왼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모든 전국에서 다 관찰됩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강원 21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우측에 경북 21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아주 큰 조작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 이상을 더해주고 10%포인트 그리고 미래통합당 10%포인트를 빼주는 이런 기이한 정도의 조작값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작이 없다. 조작을 주장하러서는 업모론조다. 이런 것은 다 틀린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진식은 틀릴 수 있지만 데이터와 통계는 2800만 명이 만드는 데이터와 통계는 절대 거짓말을 우리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조작된 그런 그래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부산입니다. 21대 총선 그래프. 우측에 대전의 21대 총선 그래프. 서울 경기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 이상의 10%포인트가 더 주어지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포인트가 더 주어진 겁니다. 이걸 보정하면 더한 것에서 빼고 뺀 것에서 대해주면 모두가 다 평균값 0%포인트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21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정상인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개입이 없었던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가치고차가 조작값이 들어가지 않는 쪽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전남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전남 20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오른쪽이 전북 20대 총선 그래프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21대 총선에서도 조작값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0이라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종모양의 정규분포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광주를 보겠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다 모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래프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측에는 2016년 20대 서울 지역 총선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우측에는 2020년 21대 서울 지역 총선 결과입니다. 쌍봉 구조입니다. 통계적으로 절대 21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0대가 정상이고 21대가 비정상입니다. 21대는 분명히 누군가가 조작을 한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는 0%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안에 분포되어야 됩니다. 비율의 분포는 정상적인 경우는 대부분 다 평균이 0%에 접근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조작값을 넣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지역입니다. 왼쪽이 2016년 20대 총선입니다. 오른쪽이 21대 총선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이 비정상입니다. 조작값을 가지고 장난을 친 겁니다. 장난을 친 겁니다. 장난을 친 겁니다. 다음에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지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왼쪽이 20대 총선, 오른쪽이 21대 총선입니다. 장난을 친 겁니다. 10% 정도를 더 이동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10% 정도를 빼앗은 겁니다. 토탈 20%를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 장난을 친 겁니다. 이 증거는 지울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고, 날려버릴 수도 없고, 정발시킬 수도 없습니다. 세세의 손수는 이 야만적인 조작값, 이 비윤리적인 도작값, 이 비합법적인 도작값. 이것이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부정선거를 하면 어떤 결과를, 어떤 결말을 맡게 되는지를 증언할 것으로 봅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조작했나 안했나, 지금 시대 선거 조작을 어떻게 하나, 이런 이야기는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데이터가 범죄 사실을 맹백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 판단, 경험, 감각은 모두 불안 듯합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숫자와 통계는 범죄를, 맹백한 범죄를, 엄청난 거대한 조작행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모아야 할 것은 어떻게 했는가? 범죄자를 잡아서 죄를 묻는 겁니다. 선거를 조작할 수 있으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선거 조작이 사실로 판명되면 하약감이 아니고 그야말로 맹백한 탄핵 사유에 속합니다. 집권 여당은 처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 문재인 정권이 하야해야 될 정도로 대형 사고입니다. 어떻게 이 진실을 덮을 수 있겠냐? 분서 경류를 통해서 덮을 수 있겠냐? 덮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는 미국의 와신또 DC의 유력 연구소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한국의 디지털 조작 문제를 다루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주류훈련과 와신또 DC의 연구가들이 한국의 디지털 조작 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간단한 문장, 토이터에 남긴 것은 굉장히 시사적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 기본권을 훔쳐간 이 사실은, 이 만행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